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후후꾸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후후꾸 일단 귀여우니까 데려올게요 귀여워 아니 이상현씨 데리고 오자 귀여워 됐다 bees pentata 사온다 불꽃이grow 아 엄청 세진아 개무소 불꽃쎄래. 아 저 50층 금방 가겠는데요? 찌르코! 웬일이니? 어? 근데 저 죽겠는데요? 네. 근데 이상해씨 하면은 찌르코? 찌르코가 우리 이상해씨를 다 쪼아버릴 것 같은데? 뭐야 레벨도 낮아 심지어. 정글 채찍. 안돼! 안돼! 아 뭘? 잡아버려. 못 죽인다면 가져버리겠어. 미친 판단력 미쳤죠? 회피성 포획이라뇨. 미친 판단력이죠. 그리고 일단 애들 피 좀 회복시켜. 어? 상중 구매를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. 아 몰랐어요. 아 쟁장 쟁장. 어? 보스에요? 멈쩡. 아! 아니 저거밖에 안. 아! 이상해씨이야! 노! 젠장 우리 애들 다 피가 없어. 영광석화. 어? 뭐야? 허접이잖아? 우리 우리 이상해씨만 아팠어. 어!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죽이면 안 돼! 그렇지! 멋있다고! 귀여워! 코켓몬에 놓아줘야 돼요? 놓아주는 게 뭐예요? 진짜 막 방생하는 거예요? 파라코를 놓아줘야 할 것 같아. 왜냐면 나는 애가 두 마리잖아. 미안해 파라코야. 찌르크가 더 귀엽다. 아 너무 어렵다. 그거 무조건 많이 잡는 게 좋은 건 아니네요. 귀여운 애만 잡아야지. 뭐야? 아 나 몬스터인 줄 알았어. 아니 나 포켓몬인 줄 알았어. 저 그 포켓몬 야자수 있잖아요. 갱 줄 알았어. 나도 이브이 갖고 싶어! 나도 이브이 갖고 싶어! 포획하라고? 남의 거는 포획... 어! 뭐야! 꼬렛 어디가! 남의 거는 포획 안 되는 거 아니야? 못하죠? 그쵸. 못 뺐죠. 아 나 이상한 짓 할 뻔 했잖아. 그건 도둑질이에요. 로켓턴이나 하는 거라고요? 아 몰랐으면 되는 건 줄 알았죠. 치 뿌려. 아 이상한 씨야! 아니 찌르고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씨만 때려? 물 뿌려. 아 됐다 됐다. 물짱이 물대포! 그렇지 그렇지. 일단 물대포. 그렇지 그렇지. 다음 다음. 물짱이 진화! 아 귀여워! 늪짱이! 나 조마조마했어. 못생길까봐. 물짱이 날 못생겨진다고요? 아니에요. 늪짱이도 귀여우니까. 죽으면 레벨은 못하죠. 일단 물대포라도 하나 더 쏘고 가. 워트샷이 더 세지 않을까? 왜냐면 불에다가. 불에다가 진흙을 덮으면. 불이 꺼지잖아요. 그니까 워트샷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늪짱이! 대견하다! 우리 늪짱이 대견해! 깨어낸다. 늪어? 나 진짜 머리가 아팠어 진짜. 저 진짜 순간 골 땡겼어요. 여기 골이 갑자기 찌릿하고 개아팠어. 이렇지라고요? 아 맞아. 질퍽이 원래 보라색이죠?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되게 육각형 인재인데? 아 땅땅땅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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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땅땅땅. 땅땅. 실화아야? 에이 뭐. 에이. 질퍽이랑 해파리보단 낫네요. 어? 늪짱이! 신호아! 어? 나 저런 애 키운 적 없어. 뭐야? 개멋있어. 잡을래. 살인의 미친놈 같아. 얘 육식이라니까? 쟤 좀 눈빛도 이상해. 사페 같아. 쟤 좀 눈빛.